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의 박동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찾아와주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2014년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매년 2번 보통 3월하고 9월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또 국회에 제출을 하고 또 보도자료를 내고 그 다음에 기자설명회를 열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한 보고서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순서를 보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책에 수록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텐데요. 먼저 국내외 경제금융여건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통화신용정책 운영 그 다음 4챕터로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반부에는 저희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참고라는 형태로 책자에 수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한 것을 여기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이름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국내외 경제금융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을 할 때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수행하는지 우리가 외부의 여건이란지 우리 경제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저희가 기술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책결정의 토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통화신용정책 운영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라고 하는 금리정책 면에서의 부분들과 그리고 금리정책 이외에도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통화신용정책이 또 신용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통화신용정책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파트에서는요. 앞으로 저희가 통화신용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되고 그 앞서서는 주요국의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책자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먼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그보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강좌까지 오신 분들은 한국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한국은행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도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시면 명동 근방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시대까지는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아주 옛날의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최근에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한국은행이 보이는 이 앞거리입니다. 이 두 사진은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가 얼마나 급속하게 발전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 오늘 강의가 어떤 관련이 있냐면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이렇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 시스템이 계속 변하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한 변동성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안정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서 제1의 목표로서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관 1층 로비에 가보시면 이 그림은 본관 1층 로비의 사진인데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현판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 통화신용정책의 어떤 제1목표로서 물가 안정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최근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물가 안정에 대해서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목표도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물가 안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물가 안정 없이는 국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가 없고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거나 디플레이션이 올 때는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들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정하고 또 여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후에 또 다른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한국은행이 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 국회에서는 한국은행법을 개정을 하였고 한국은행의 어떤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도 하나의 책무로 이렇게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화신용정책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내역을 수행 상황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고 또 거시경제였던 안정성, 금융안정에 대한 보고서는 또 다른 보고서인 금융안정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간해서 또 매년 이후에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 개개인에게 모두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과 9월에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은행법 제96조 국회 보고에 관한 항목의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만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보고서를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리고 보고서를 책자를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발간을 할 때 기자 설명회를 열어서 그 관련한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것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기사화가 되어 국민들에게 그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수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할 텐데요. 물론 다른 국가들도 중앙은행에 있는 국가들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들은 아니지만 대체로 물가안정목표제라든지 금리정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주로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표를 보시면 국가별로 언제 언제 이렇게 책자를 발간하기 시작했는지 그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작성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란은행이 최초로 인플레이션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98년도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였습니다. 보시면 여러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빠른 시기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국가들 중에서 영국의 영란은행이라든지 미국의 연방준비시스템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표지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영란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인데요. 영란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고 하진 않고 영문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플레이션 리포트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국가별로 인플레이션 리포트라고 하기도 하고 미 연준처럼 모니터리 팔리스 리포트라고 해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고도 하는데 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인플레이션 리포트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리포트라고 해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고 해서 물가에 대한 분석이 결국 소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다는 걸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어떤 발간연역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에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국민에게 이런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설명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정책 수행을 소상히 설명을 하면서 정책의 투명성이라든지 유효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하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사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하겠지만 물가안정목표제를 하면서 금리정책 위주로 정책을 피하게 되는데 우리도 통화량목표제에서 당시에 금리정책 위주로 가면서 중간에 나온 명시적인 통화량 목표라고 하는 게 없어지면서 중간에 정책이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지 국민들한테 좀 더 알려야지 정책의 효과들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단단화에서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이러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을 설명을 하고 또 국민들의 기대를 거기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휴에 발간하는 것은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서 2004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월호와 9월호 이렇게 두 번 나온다고 했는데 3월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나눠서 전년도 7월부터 당해년도 2월 그러니까 2014년 3월호 같은 경우는 2013년 7월에서 2014년 2월까지의 대상기간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9월호 같은 경우는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어떤 경제동향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수행한 정책 수행 상황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2014년 9월 보고서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통화신용정책 운영 상황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봤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의 변화와 그리고 앞으로 그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우리의 전망을 같이 수록하게 됐는데 그 전망하고 연계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8월까지가 대상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 날 책자를 내고 그 다음에 지금 10월 달인데요 10월 중순이 되면 그 사이에 또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 중에서 또 하나가 그저께 열렸던 통화정책 금통의 의결상이었던 통화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같은 날 발표했던 최신의 경제 전망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에는 당연히 일정상 수록은 하지 못하고 관련한 정보들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수록을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책자 이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알았는데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번 10월 달 경제 전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작성 당시에는 2014년 7월 경제 전망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장 최신의 경제 전망인데요 그 전망이 7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작성 기간하고 또 사이가 조금 비지 않습니까 그 비는 기간 동안에 경제는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또 기본적인 정책 운영 방향을 기술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또 보고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까 목차에서 제가 참고라고 해서 통화신용정책 여권 관련해서 주요 이슈들을 저희가 참고를 통해서 수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나온 9월 5 책자에는 이렇게 8가지 참고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글로벌 저인플레이션의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뒤에 강의 후반부에 따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간략한 내용은 우리나라 외에도 지금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 직면해인데요 그 배경이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주제가 국고채 수익률 곡선 변동 배경 및 평가이고 세 번째가 은행 여수신 금리차 축소 배경인데 이 두 가지 참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에 파급 경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조정하거나 또는 신용정책을 수행을 하였을 때 주로 금리정책에 관련된 내용인데 금리정책이 어떤 식으로 우리 경제에 파급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파급에는 전반보다는 파급 경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한 그런 참고자료입니다. 국고채 수익률 곡선 같은 경우는 국고채 수익률이 보통 3연물을 여기서 다루게 되는데요 3연물 국고채는 장기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기준금리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장기금리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금리에 관한 기대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여수신 금리차 축소 배경 같은 경우는 채권시장의 장기금리와는 또 별개로 간접금융이라고 하죠. 은행을 통해서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기업이라든지 가게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 자금을 공급할 때 은행 같은 경우도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데 조달할 때의 금리와 운용할 때의 금리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최종적으로 대출이 되는 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행의 여수신 금리차 축소라든지 여수신 금리차의 어떤 동향 같은 것들이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 여수신 금리차 축소 배경은 이것도 역시 오늘 참고를 통해서 간략히 또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 통화 승수 하락 배경 및 평가에 관한 참고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금리하고는 또 다른 경로로 저희가 최근에는 통화량 목표제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화량의 변동도 여전히 중요한 정보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과연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본원 통화에 비해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 최근 통화 승수 하락 배경 및 평가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가계대출 동향의 특징 및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랑 또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글로벌 자금의 신흥국 재유입 동향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우리가 아까 한국은행의 목표 중에서 물가 안정 외에도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라든지 통화 신용 정책을 수행하면서 제가 또 유익 있게 살펴보는 변수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이고 또 기준금리였던 움직임과 글로벌 금리 간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자본 유출 역시 우리의 또 중요한 정보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참고에서는 가계부채하고 직결이 되는 가계대출 그리고 신흥국의 자본이 어떻게 재유입이 되고 또 유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참고를 다뤘습니다.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오늘 강의에서 뒤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주제는 최근에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는 맞지만 위안화 활용도 재고 관련해서 내용을 수록을 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한국은행 외에 또 다른 주요국들은 통화 신용 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정책을 펴기 전에 움직임을 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책 시그널링 사례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통해서 이렇게 수록을 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저희가 예산 제약상 많이 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또 e-book이라든지 이런 pdf가 전자책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도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경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조사연구, 7대 보고서, 이 아래에 가시면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를 이번 9월호 뿐만 아니라 역대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도 모두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량이지만 저희가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국은행 본관에 있는 화폐금융 박물관에 가시면 서적 기념품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피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정부 간행물 판매센터에도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몇 권당 원가대로 받고 있는데요. 6,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경제 금융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외 경제 금융 여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국외 부문의 실물 경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 지금 어떻게 국제 금융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국내 경제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했는지 또 정보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세계 경제 파티를 보게 되면 대상 기간이 2014년 1월부터 8월 사이라는 걸 좀 유의하면서 들어주시면 최근에 또 9월, 10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정보의 어떤 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책자가 저희가 작성될 때 어떠한 또 시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1월부터 그 당시까지의 상황을 바라봤는지를 유의하면서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국가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완만하다고 하는 것은 회복은 되고 있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이게 분기 성장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분기, 전기비 연률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연성장률로 보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숫자를 전기대비 연률 기준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상기간 2014년으로 보면 1.4분기에 마이너스 2.1%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4분기에는 다시 4.2%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4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을 했었죠. 1월과 2월 사이에. 그래서 그 당시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많은 경제활동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고 소비라든지 생산활동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1%를 성장하게 됐고 반대로 한파가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2%의 성장률은 꽤 높은 숫자인데 이것들은 1.4분기에 있었던 한파하고도 큰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경제 동향을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간 동안 저성장 국면에 처했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도에도 마이너스고 12년도에도 그리 높지 않은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비슷한 성장률을 수독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특이하게 1.4분기에 6.6%를 성장했죠. 그러다가 2.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7.1%를 성장하게 됐는데 이 숫기기 같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원인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비세를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4월 달에 소비세를 인상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소비세가 인상되기 전에 1, 2, 3월 달에 미리 재화를 구입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신차에 대해서 어떤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그게 만료되기 전에 굉장히 수요가 올렸다가 그게 만료되고 나면 미리 샀기 때문에 다시 수요가 조금 떨어지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있었던 유로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러스 성장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4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최근에 20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정책 대응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이런 저성장이라든지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저 물가에 대해서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선진국들과는 조금 대비적으로 7% 중반대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예전에 9% 성장했던 때에 비해서는 조금 숫자가 낮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성장 엔진으로서 이렇게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아주 크게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게 8월달까지고 최근에 9월, 10월달에 와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1, 8월 중에 저희가 책자를 작성하면서 봤을 때는 1월달 중에 미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정책금리를 언제 인상할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상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분식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가라앉고 또 주요국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완화적이라는 표현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거나 혹은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셔도 장기금리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이라든지 독일, 일본이 나오게 되는데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산다는 건데요. 국채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의 국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매수세가 있었고 특별히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시면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어느 정도 1, 8월 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국제금융시장이 대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 다우전스 오늘 뉴스를 보셔도 알겠지만 그 이후의 기간은 조금은 현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내 경제 중에서 실물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2, 4분기에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모멘텀이 생성되지 못하고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의 경우에는 1%의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시면 디플레이션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디플레이션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물가가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물가 지수에서 농산물이라든지 그리고 석유와 원자재같이 공급 측면같이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통제가 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외적인 물가 지수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보게 되는데요.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조금 높은 숫자입니다. 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히 빠진 부분 때문에 그럴 텐데 그 빠진 부분이라고 하는 게 농산물이라든지 석유유류같이 원자재, 식료, 농산물 해외 농산물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물가라고 했을 때 저인플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과연 저물가가 맞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에도 주로 나오고 저도 인터넷을 합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나온 댓글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율에 대해서 많이들 동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차이에 대해서 저희도 신문기사를 통해서 기고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를 저희가 체감 물가라고 본다면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이게 왜 다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다섯 가지 정도로 그 요인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왜 다른가 먼저 하나는 소비자 물가가 지수라고 하는 게 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가 어떤 식으로 편제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물가를 체감하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편제되는 방식의 상품 구성을 그대로 따라서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마다 상품 구성이 또 다르고 또 다른 상품을 사고 또 산 상품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보통 대표적인 가게 평균적인 가게의 소비자 소비 패턴을 이렇게 상정하게 되는데 그 패턴하고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같은 물건들을 사더라도 같은 물건을 사거나 같은 물건을 다른 비중으로 사거나 혹은 다른 물건들을 사고 있기 때문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서로 느끼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하고 좀 가까운데요. 과거에 제품을 샀던 시점이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던 시점하고 현재의 가격을 비교를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너무 비싸졌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대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심리적으로 자신이 이제 예전에 샀던 자동차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사고 지금 사서 많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가격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가 지수 공표되는 그런 물가 지수와 본인 느끼는 물가 지수의 어떤 차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동일한 물품을 다른 시기에 샀을 때 두 시점 간의 어떤 물가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소비 패턴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 지출액도 물론 계속 높아지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가게를 상점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정이 생기고 자녀 교육을 하면서 소비 지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소비 지출액 자체가 증가한 것과 물가가 오른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문제인데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씀씀이가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감 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품질 향상에 대한 제품 가격을 물가가 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로 전자제품에 많이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전자제품을 쓰시다 보면 전자제품에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폰만 하더라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품질이 많이 향상이 됐고 그런 것들이 또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핸드폰 가격을 단순히 예전 폴더폰 혹은 피처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아주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거기서 품질 기여에 따라서 그 가치만큼의 가격의 상승분을 제하고 나면 실제 피처폰과 휴대폰 스마트폰 사이의 가격 차이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편제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포착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계속 소비자들이 착각해서 그런 거냐 이렇게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물가 지수를 작성하는 그 방식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내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아까 대표적인 가게를 바탕으로 가게의 어떤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편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가게를 매월마다 이렇게 바꾸기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가구들을 소비 패턴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들은 아주 많은 행정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통계청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라고 하는 조사들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가중치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 연이라고 하는 그 연도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현재의 대표 가구와 물가 지수를 기준 연이라고 하는 그 연도 사이의 차이만큼 가중치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감 지수와 체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간의 어떤 차이를 낳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또 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을 보시면 금융시장은 주로 금융기관에서 가게라든지 기업에 지금 자금을 공급하는 것들이 얼마나 원활한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게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가게 대출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가게 신용 같은 경우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2,4분기 증가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금 같은 경우는 은행과 같은 간접금융 수단하고 직접금융 수단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은행을 통한 자금의 공급은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었지만 직접금융 같은 경우는 주로 회사체 시장 같은 걸 회사체 시장이라든지 주식 발행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지난해에서 계속 부진한데 이 부분은 작년에 뉴스를 유심히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동양이라든지 STX라든지 여러가지 중견 대기업들이죠. 이쪽에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회사체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회사체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접금융은 지난해에 이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화량 쪽을 보게 되면 통화량 중에 저희가 M2 쪽을 보게 되는데요. M2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을 했고요. 상반기 중에 명목 GDP 성장률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폭이 상위하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M2 증가율이라고 하는 통화량의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과 명목 GDP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어떤 움직임들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 것이고 이 부분은 통화량 공급이 경제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공급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 금융시장 중에서 금리라든지 주가와 같은 가격 변수라고 부르는 부분들을 볼 텐데요. 금리의 경우에는 장기 시장 금리 주로 국고채 3연물을 보게 되는데요. 국고채 3연물 금리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 부분은 당시 기준금리 어떤 인하기대도 있었고 또 외부에서는 해외 대외금리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국고채 3연물이 7월 달부터 이렇게 보시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시장 금리는 좁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속 등락을 하는데 원래 단기 시장 금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범위에서 이렇게 등락을 하게 되는데 기준금리를 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하다가 7월 중순 7월 중순 이후에는 상품별로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또 기준금리를 8월 달에 인하한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1월 달에서 8월 때까지 다 끊어서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부터 8월까지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굴곡은 있습니다만 1월에 비해서는 또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현재는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영업실적이라든지 대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코스피라든지 주식시장에서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 중에서 대외적인 부분을 보실 텐데요. 외국인 증권투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국고채라든지 채권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나눠놨는데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모두에서 상반기라든지 7, 8월을 보시면 모두 순유입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출은 팔아서 나가는 것이고 유입은 사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 두 개를 빼게 되면 얼마만큼 순수하게 유입되었느냐 봤을 때는 계속 순수하게 유입이 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시장을 보게 되면요. 연초에는 어느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때 상승은 미국의 미연준의 정책금리의 향방하고도 많은 관련을 가지게 되고 대외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다가 3월 하순 이후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7월 이후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8월 이후에서 9월부터 10월을 보시게 되면 이 시기보다는 많이 올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통화신용정책 운영 부문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봤던 경제금융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화신용정책은 먼저 금리정책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금리정책은 아주 간단하게 기준금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발표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명량을 주고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에 그런 것들을 파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로 실일물 RP금리 금융기관과의 어떤 거래를 하는 금리인데 그 7일물 RP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 둘째 주가 아니라 두 번째 목요일에 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가 변한 내역을 모습을 그래프로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기 나오는 날짜들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간 중에는 우리가 1월부터 7월까지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유지를 하다가 8월에는 연 2.25%로 0.25% 포인트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저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월달에는 다시 0.25% 포인트를 인하해서 기준금리를 연 2%로 운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 7월에는 기준금리를 왜 동결을 했고 8월에는 왜 내렸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1, 7월 중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국내 경기가 당분간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그 가운데서 물가 상승률은 조금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점차적으로 하락했던 요인들이 누르고 있는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는 세월호 사고의 영향이 국내 경기에 어떤 식의 파급 효과를 줄지 그리고 얼마나 충격이 오랫동안 지속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한 배경은 단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기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약세가 지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공급 요인들의 작용이 많이 저인플레이션에 작용을 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급 요인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의 어떤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곧바로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기대인플레이션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소비자라든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사를 하는데 그 기대인플레이션이 아주 낮지 않은 수준에서 목표 범위에서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금융안정에서 유심히 살펴보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대외 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어떤 금리 차이에 의한 자본유출이 문제가 항상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은 당분간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어떤 심리적인 위축현상이 이런 심리 위축현상은 저희가 여러가지 CSI라고 하는 소비자 동향조사라든지 소비자 심리조사라든지 BSI라고 해서 기업의 투자라든지 여러가지 심리를 파악하는 조사들을 통해 봤을 때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조금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소비라든지 투자를 계속 개선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안정 측면에서 고려했던 부분 중에서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물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가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던 겁니다. 여타통화신용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끊기가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부분이 여타통화신용정책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는 금리정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개시장 조작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이름만 봐가지고는 조금 감이 안 오는 내용일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수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자금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좀 늘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먼저 한국은행이 정책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 중에 어떤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원 대상을 정하게 되면 은행 같은 경우 요건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신용리스크 부담 하에 개별 중소기업들을 심사하고 대출을 실행하거나 금리를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이 대출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저리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우리가 조금 하는 방법을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월호사고라든지 최근에 경기회복세가 둔화된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인데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자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중소기업 프로그램의 한도를 늘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대출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다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금리를 연 1%에서 연 0.5%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중앙은행이 일상적으로 금융기관과 국공채 같은 것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유동성을 다시 환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또 다른 정책 효과를 기대를 했습니다. 대상증권에 MBS라고 하는 주택저당증권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포함을 하게 된 배경에는 MBS 라고 하는 MBS의 어떤 시장을 조금 더 수요를 활성화시켜서 MBS의 발행금리를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MBS는 가게가 보통 대출하는 주택담보대출하고 긴밀한 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배경하에서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증권에 MBS를 포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방식을 조금 개선을 했는데요. 예를 드리자면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기관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좀 더 인센티브를 제고를 해가지고 좀 더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에 좀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들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새로 짜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유동성 조절수단 운영 방식 개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모든 우리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에 구체적으로 정책을 실행한 내역들이 다 나오고 거기서 또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 금리를 낮춘 부분하고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 그리고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한도를 늘린 것 이런 내용이고 그 외에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표를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금융 지원이라든지 신용대출 지원 그리고 기술형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노력을 지속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하고 외환시장의 어떤 대외적이거나 대내적인 불안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통화금융대책반이라고 해서 부서를 좀 넘나드는 규모의 테스크포스 같은 걸 만들어서 수시로 국내외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빠르게 입수되는 정보들을 종합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같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의 어떤 FOMC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금통위에 해당되는 회의가 열릴 때 미국의 어떤 금리 결정이라든지 여러 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그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설 연휴였인데요. 설 연휴에 이거를 가동을 해서 돌아가면서 해외에 어떤 돌아가는 상황들을 수시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는 어떤 과도한 쏠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도한 쏠림에 따른 환율이 어떤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사체 시장이 어느 정도 부진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회사체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조달을 조금 숨통을 튀어주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회사체 시장 정상화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정상화 방안 추진을 저희가 또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내 금융안전망 강화에도 계열하였는데요. 아까 참고해서 조금 보셨겠지만 중국인민은행과의 어떤 통화수합 자금을 통한 무역결제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해서 원화 통화수합에 대해서 대출을 최초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화 활용도 재고를 위해서 국내에 원화와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여러 기관들이 TF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한국행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나의 반을 이제 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어떤 금융안정기능 수행을 위해서 금융감독원하고 협조하여 금융시장의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조기에 또 포착하기 위해서 공동검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는 공동검사를 몇 회 정도 수행하고 있고 대상이 되는 은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시기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은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어떠한 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에 앞서서 다른 나라들은 통화신용정책을 최근에 어떻게 운영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 같다. 그리고 국내외 경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저희가 또 작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인데 그 중앙은행들의 통화신용정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면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각국의 경기회복속도라든지 그 국가의 인플레이션 상황 등에 따라서 정책 운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기간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기회복세가 조금 보이는 상황이었고 20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물가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도 대두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연준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미연준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원래 예정된 대로 계속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20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자 통화정책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의 어떤 금융상품들 예를 들면 ABS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반대로 말하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요국들이 정책금리를 지난 작년 12월 말하고 8월 말에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표시를 한 겁니다. 약간 책자라든지 여기는 나올 텐데 양적 완화 시행국 같은 경우는 금리보다는 주로 유동성 조치를 통해서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들이 표에 좀 나와 있는데요. 표에 보시면 미연준이 자산매 규모를 거의 열릴 때마다 FOMC가 열릴 때마다 계속 축소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1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규칙적으로 계속 축소를 하고 있고 시장이나 많은 곳에서는 10월 달에는 마지막 150억 달러를 다 축소를 해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ECB 같은 경우는 6월하고 9월에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조치들을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 중앙은행은 앞으로 통화신용 정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전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향후에 각국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상황 등을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시 아까 오데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의 어떤 상황을 가장 많이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의 시작이라든지 그 끝을 물론 글로벌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자국의 어떤 상황을 가장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연주는 10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제로금리에 있는 정책금리를 바로 올릴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어떤 회복속도를 보면서 상당기간 정책금리를 현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상당기간은 미국 FOMC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경기 회복이 가시적으로 보인 후에야 아마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 뉴스를 보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많은 외신들이나 투자은행 같은 곳에서는 이런 실물경제 여건 하에서는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리는 걸 조금 시기를 늦추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상당기간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CB 같은 경우는 아까 6월과 9월에 시행한 완화조치의 어떤 효과를 계속 지켜보면서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그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금리 기조를 그리고 양적 완화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한번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것을 보실 텐데요. 세계 경제는 마찬가지로 회복세가 완만하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수반이 불확실성에 따르기 때문에 전망이 항상 맞지는 않고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에서 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보자면 미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기가 바뀐다든지 혹은 아직으로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양적완화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종료시기가 갑자기 바뀐다든지 이거는 조금 희박한 가능성입니다만 그러한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로지역이라든지 신국 중에 어떤 일부 신국들이 성장세가 약화가 될 경우에는 세계경제의 어떤 성장세가 예상한 것보다는 두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주로 IMF에서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표에서 숫자를 인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전세계가 2014년도에 물론 전망 같은 경우도 IMF가 추가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숫자가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7월달 기준으로 숫자를 넣었는데요. 2014년도에 3.4% 2015년도에 4.0%로 경제가 어느 정도 세계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도 2013년도가 낫고 2014년도 15년도로 갈수록 성장세가 그래도 완만하게 완만하게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 경우 7월달에서 그 사이에 여건들을 반영해서 전망을 어느 정도 업데이트를 한 건데 경제성장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는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정신에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었고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는 회복세가 좀 더뎌질 하방리스크라고 부르는 부분이 잠재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성장세 회복이 아까 완만하라는 것은 그렇게 빠르진 않다라는 건데 그렇게 빠르지 않은 데는 다른 요인 경기순환적인 요인도 있지만 한국경제 내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취향요인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저희도 했습니다. 구조적인 취향요인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대내적인 불균형인데요. 수출과 내수 간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로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성장하거나 지금 또 회복을 하는데 나는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물가 물가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요.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은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의 둔화 압력이 점차 완화가 되겠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둔화 압력이 완화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이 작용한다는 건데 그 요인이 GDP 갭이라고 하는 GDP로 대표되는 수요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GDP가 GDP 갭이 마이너스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플러스로 전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면 항상 국제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언제나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항상 잠재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한다고 전망된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항상 안정을 유지할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는 불안정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인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결과적으로 어떤 국내 경제 기초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체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겠느냐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부분은 모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달과 10월달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겪으면서 큰 틀에서는 바뀌지는 않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자꾸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수록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면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먼저 통화신용정책 방향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인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그것과 또 정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의 효과를 또 지켜보면서 또 대외적으로는 해외 위협요인과 또 대내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 변화 그리고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어떤 가계부채 동향 등을 연밀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화신용정책이 파급효과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금융시장을 통해서 실물경제로 파급이 되게 되는데 그 파급효과가 매우 중요한데 그 파급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리정책이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의 단기금리를 통해서 장기금리로 가는 과정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 대출금리로 파급되는 과정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실물 부분으로 어떻게 파급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계속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금융기관들의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국민들이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정책을 운영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측이 잘 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함께 거시경제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융부분의 취약한 요인들을 상시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어떤 리스크들이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가계부채와 가계소득의 어떤 동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면밀하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한편 저금리 기조가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지금 내재해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이 확대될 가능성이라든지 저소득 가계라든지 한계기업과 같이 좀 더 취약한 부문에서 리스크가 증대할 가능성 같은 것들은 점검을 강화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3개 정도를 제가 8개 중에서 3개 정도를 선택을 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글로벌 저인플레이션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각국에 물가지수가 있을텐데 물가지수를 경제규모에 맞게 가중치를 두고 가중평균을 해서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을 봤을 때 강의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수강생분들 중에 황선씨 계시면 계신가요? 잠시 저쪽 뒤로 좀 주실 수 있겠네요.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세계 경기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당시 조사를 했었는데 27개국 중에서 15개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이 물가 목표 중심치를 하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주로 보시면 일본이라든지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 중심치보다 높지만 또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이라든지 한국, 영국, 태국 이런 국가들은 스웨덴, 폴란드 같은 경우는 물가 목표 중심치보다는 누가 상승률이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구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조금 높지만 선진구 같은 경우는 또 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2007년 이후에는 또 같이 올라가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하락을 하고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저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그런 배경에는 먼저 세계경제에 존재하는 유휴 생산능력 이라고 하는 것 이런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는 데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휴 생산능력 이라고 하면 주로 고용을 할 때 있어서도 기업들이 고용을 기업 사정이 안 좋아진다고 바로 해고하지 않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늘리지는 않지 않습니다. 이런 버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세계경제에 유휴 생산능력 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용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꽤 많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수요가 거기에 따라서 바로 늘어나기는 조금 힘들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는 압력은 좀 약해졌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GDP 갭을 보시면 미국이라든지 유로지역이라든지 일본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도 어느정도 회복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마이너스를 2013년대에 기록을 했고요. 선진국 전체로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것을 배경으로 둘 수 있습니다. 주로 이것들은 수입물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국제 유가 라든지 에너지 가격 그리고 곡물 및 식료품 가격을 보시면요. 지금 2012년도부터는 거의 상승률이 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곡물과 식료품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주된 요인은 수급 요인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공급비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가격이 오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의 2007년도를 보시면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휘발유 가격을 비유해보시면 예전보다 조금 내렸다는 것을 아마 체감을 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저인플레이션의 배경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국의 어떤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이 그 배경인데요. 금융위기 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경기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거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 비율이 매우 많아지고 재정수지를 봤을 때 적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유럽의 어떤 채무 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국가의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또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다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줄이게 되면 그것은 또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또 수요 측의 어떤 압력을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경으로는 아까 원자재 가격하고도 좀 연관됩니다만 조금 다른 측면은 원자재 가격 자체의 하락도 있지만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어떤 수입물과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신흥국은 거의 마이너스를 차지하는데 이 이유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또 통화가치가 절상이 되면서 수입물과의 어떤 하락세가 더 증폭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미연준이라든지 주요국들의 어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게 되면 그러한 글로벌 투자자금들이 외환시장으로 유입이 되게 되고 신흥국 입장에서는 외화가 늘어나면서 자국의 통화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은 결국 수입물과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저인플레이션의 어떤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글로벌 저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전망해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은 당분간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름세가 또 완만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IMF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2014년, 2015년 들어서 계속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회복세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어지게 될 것이고 환율의 입장에서도 환율의 차원에서도 미연준이라든지 이런 줄곡들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항상 지속될 수는 없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그러한 것들을 되돌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경우에는 들어왔던 투자 자금들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이러한 것들은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절하되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환율을 전망을 블룸버그에서 서베이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신흥국에서는 통화가치가 절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은행 여수신 금리차 축소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파급 경로 중에 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행 여수신 금리차가 시계를 길게 해서 보게 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상반기 중에는 신규 취급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리차가 1.84% 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대출 종류별로 봤을 때는 저는 가계대출 금리 하락이 은행 여수신 금리차 축소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은행 여수신 금리차가 축소된 배경에는 먼저 대출 금리의 하락 압력이 확대되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리는 그런 요소로 내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압력이 많다. 먼저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금리에서 가상금리를 붙여서 은행들이 대출을 하게 되는데 그 가상금리에 대해서 감독 당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가상금리를 올리는 게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가상금리의 추이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출금리 자체가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신용 경계감 이라고 하는 건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하는 정도 위험 선호도가 낮아지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상향이 높아진다는 건데 은행 등 상대적으로 우량한 대출이라든지 신용 대출보다는 안전한 담보가 있는 담보대출 취급에 집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량 대출이라든지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낮은 금리들을 취급하는 상황에서는 은행이 결과적으로 취급하는 대출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형별로 대출 증감이라든지 평균 신용등급을 보게 되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담보보증대출의 증감액을 보게 되면 담보보증대출이 신용대출보다는 증감액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출된 차주에 대한 돈을 빌린 가구라든지 기업에 대한 평균 신용등급을 가중에서 보게 되면 평균 신용등급을 숫자가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신용등급이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점점 신용등급이 높은 쪽에 대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신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약된 겁니다. 수신금리는 쉽게 생각하면 예금금리인데 2013년 하반기 이후에 은행의 대출이 확대가 되었는데 대출이 확대가 되게 되면 은행 쪽에서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감독 기준으로 두고 있는 예대율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예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 간의 비율인데 대출이 많아질수록 예대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출을 늘리면서 예대율이 높아지니까 다시 예금을 유치해서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제시하는 규제 조치인데요. 예금을 유치하려면 예금금리를 낮춰가지고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신금리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인하여지가 상대적으로 제약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출금리는 높이기가 어렵고 수신금리는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두 금리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행 여수시금리 차 축소의 어떤 축소 어떤 동향의 특징을 보자면 대출 종류별로는 여수시금리 차 축소 폭이 조금 다릅니다. 대출 종류라고 하면 가게에 빌려줬는지 기업에 빌려줬는지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주로 가게 대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가게 대출 쪽에서의 여수시금리 차가 축소가 되고 나머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축소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가게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가게 부채 관련한 대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관련 대책으로 인해서 가게 대출 금리가 기업 대출 금리에 비해서는 더 큰 폭으로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론 인하가 본격화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이행목표 관리를 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또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가게 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신용경계감 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용경계감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서베이를 한 결과인데요. 차입 주체별로 신용위험지수를 봤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신용위험이 어떤지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다른 차주들 대기업이나 가계입에서는 여전히 위험이 높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대출을 잘 안해주는 영향도지만 대출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가계 대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안정 이슈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데이터의 제약상 6월까지밖에 분석은 하지 못했지만 가계 대출을 그 당시까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 이어서 2014년도에도 증가세가 아주 경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비은행 금융기관들을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 매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 매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용 협동기구라든지 공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용 협동기구는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들 인데요. 이런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수신을 예전에 예금 유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서 많이 유치를 했는데 유치한 자금들을 조달한 자금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 돌파구로 가계대출 쪽으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들 신용 협동기구의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공적 금융기관은 대표적인 게 국민주택 기금 보금자리로 온다든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그런 대출들도 여러가지 정책적인 이유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눈에 띄는 수도권이 파란색 그래프고요. 주황색이 비수도권입니다. 수도권도 은행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다 잘 아시겠지만 주택시장의 주택거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된 것은 그 이면에는 아 그 배경에는 비수도권에서의 주택시장이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서 그것도 물론 지역별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대구라든지 울산지역 같은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주택경계가 살아나면서 거기와 관련된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차주 특선별로 보자면 돈을 빌린 가구를 살펴보면 고신용과 고소득 차주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그래도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그런 신호인데요. 2013년 이후에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봤을 때 고신용과 고소득 가구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은 고소득은 6천만원 기준으로 중소득은 3천만원에서 6천만원 저소득은 3천만원 이하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의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서 비중을 보고 적절하게 판단해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대출 동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지금 분명히 확대되고 있는데 금융안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절대 그냥 볼 수는 없지만 이 질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보통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에 비해서 금리에 대한 취급 요건이 금리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비교적 신용등급이 낮아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 늘어날 때는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봤을 때는 저신용보다는 고신용 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단기간 내에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LTV DTI 규제 완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은행에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비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차입을 하려고 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일원화됨에 따라서 고신용 고소득 차주 같은 경우는 굳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지 않고 은행으로 수요가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빌리는 가구의 어떤 신용이라든지 그 가구들의 채무상환 여력이 은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은행에서 빌릴 수 있었으면 은행에서 빌렸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많이 가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동기관의 어떤 동일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의 어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정책협력팀의 박동현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 아 제가 인사합니다 네 보통 박수를 쳐주시는데 오늘 되게 반응이 하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